에이! 네 가보자! 어? 야 아는 것 같아. 유재석 씨 가도 먹겠다. 네? 왔다! 저요! 아... 아... 뭐야 저게? 야 올리브 초장이 뭐야? 일단 모르겠어요. 올리브 초장. 올리브 초장. 아 이거 얘기해요! 올리브 초장. 아니 양식이야 한식이야. 올리브 초장. 글식 글식. 뭐야? 하하 씨. 다 뽑고. 나 솔직히 잘 몰라. 어? 야 야 야 야 하하! 하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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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번에 웃어가는 거야! 하하야! 하하! 야! 야 너 이거야! 아 내가 안 했을랑한데 여기다. 발사비 발사비 그냥 웃었거든! 어휴! 야 너 쓰러스 이름이 저를 위해 있나 해가지고! 하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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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하하야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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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재생했어. 야 정말 나의 대별인 거야. 거기 이기면 이기는 거잖아요. 자신 있게 맞춰주지. 자신 있게. 정말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왔고. 네 인사 잘하더라고요. 뭐라고? 발사믹 하나 갖고 여기까지 왔군. 발사믹 하나 갖고 여기까지. 발사믹. 뭐 마부침 뭐 어쩌고. 뭐라고? 그거 물어보면 못 사나? 뭐라고? 발사믹. 토끼랑 발을 만들어 보셔 명세. 발사믹 하나 갖고 운 좋게 여기까지 올라온 친구. 올리고 찍어주세요 선생님. 아 저거 아깝다. 올라왔어. 조절이 있는데. 조절이 있는데. 자. 2만 문제. 난세스. 난세스. 아 왜 또 난세스. 아니요. 초다슨 때도 많이 버릴까 지금. 오케이. 오케이 컬. 야 이 한 문제로 결정 나는 거네. 승부차기. 승부차기 마지막. 야 근데 진짜 둘 이야기를 하다가 맞춘 거야. 난세스. 마지막 문제. 시청자 여러분. 순음. 이거 도전 건드리는데 나한테는 도전 건드리는데. 아시죠. 내신 시보드국 여러분 일어나냐. 체세 삼세 삼세. 참세 여러분들 내가 유재석을 넘어트립니다. 널 센스로. 참세. 영어 이름은. 참세. 영어 이름은. 참세. 영어 이름은. 참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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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영어 이름은 아는데. 서울대 맞춰봐라. 내신 일등학교 맞춰봐. 참세 영어 이름은 뭘까. 아하 헷갈리니. 자 시간이 간다. 아 진짜. 시간이 간다. 시간이 간다. 야 동훈아. 시간이 간다. 시간이 간다. 야 널 센스지. 네. 진자가 아니고. 나 알겠어. 슬프로가 가자. 셋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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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는 것 같아. 어 맞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나한테 보여줘 봐요. 오오오오. 오오오오오. 맞아요 이거야 맞아요. 어? 진짜? 서울대 나와. 야 나와. M1승 M1승 나와. 나 그래. 야 이거 맞대 이거 맞대? 우리 학교에 예전에 도둑보술벨 놀러왔었다? 촬영을 났었는데 우리는 아예 입장도 못했어. 저기 알지?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서. 다 왔어 다 왔어. 우중하시는 분에겐 상상 못할. 해가 됐어야 되는데 숙제.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서로를 보지 마시고 동시에 대체. 맞추면 대박이다 맞추면. 정답 공개합니다. 하나. 둘.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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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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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앗, 긴장겐다 긴장! April Matching desse